한 4대.. 3대 연속으로 맞았어요 도전이네요? 북쪽이 유리한데? 미디움도 없네? 라인 먹히고 압박당하다가 그냥 죽을 확률이 높아요 질환율은 70% 가 넘어가네요 한 80% 될 것 같다, 질환율이 온라인 만들기 어떻게 이기지 내가 미디움을 철갑탄으로 다 잡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요 아니면 10티어를 작사를 내눈가 담아초들 직사를 안되고 이메흠에서 시가지면 직사하겠는데 이메흠은 직사를 좀 어 사릴게요 안할게요 뭐 완전히 망했으면 직사하는거고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건 아니네 데퍼빙용이 잘 날라오니까 조심하고 조심해봤자 맞으면 죽는것 같고 어 티치를 패턴 길막 좋아 야 이거는 티치를 캐리인데 패턴 길막 당했어요 나이스 너 세발 째지 야 너 필요없어 니 따위는 필요없다 그라이치 좋아 내가 다 잡으면 돼 내 철갑으로 다 잡을거야 그럼 이길 수 있어 이 맛이지 어 언덕 빼 언덕 빼 빼는게 좋아 패턴 온다 그 미디움 숫자가 많아서 질확률이 높긴 한데 제가 어떻게든 끊어내는 갱인데요 원샷을 때릴 수 있으니까 지금 잡아야 될텐데 피트인데 쫌만 아 아 아 걸렸다 뭐 했잖아 이거는 각이 나오는거에요 원래 근데 밀린다 언덕이라서 뒤통수에 걸려요 원래 근데 곡사포기 때문에 가능한거기도 하고 이건 뽀록이 아니지 이건 오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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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지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원래 조합상으로 졌어요 원래 못이기는 판이긴 해 그니까 지금은 내가 무리를 해서라도 좀 끊어내야 돼요 적은 그렇지 지금 그렇지 돌좌와도 맞는 각이에요 내가 캐리를 안하면 져요 이거는 원래 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여건 돌좌와도 원래 맞는 각이야 여건 돌좌와도 원래 맞는 각이야 왜냐면 거리가 가까워서 그래요 거리가 가까우면 막 사도돼 6대6 그냥 선전하는데 그래도 나는 이거 80% 확률로 진다고 맞거든요 200 트랙만 나올대 맞출게요 아씨 패트이다 아 아 이게 2호 공군구나 머리 상대로 트랙만 털렸나 이거 한번 쏜고 뒤로 빠질거야 그때는 우리야 어 내려가나? 내려가네 아닌데? 아 제발 아잇 아 오다가 멈추냐 그래서 제발이라고 외쳤는데 맞아 죽이 뒤로 빠지길 바라면서 안빠지네요 이거 뒤로 빠졌으면 죽었어요 나한테 아 여기서 멈춰버리네 그래도 이정도면 선전하고 있는거에요 우리편 9대8이야 버텼어 대기해봐 나잇샷 요공에 묘붙다 그대로있다 조심하세요 강제 스팟하시면 쏠게요 Must d住 아 강이 안 나온다 뒤로 빠져주게 크으으으으으으으으음 인마를 잡아야되는데 OK 어아옇 으아아아 윽 하필 트랙이냐? 각이 뭐 어긋나긴 했다 트랙맞을 각이긴 했네요 아깝군 아 이건 각이 안좋았다 아쉬운데 우리 구축이지 누구냐 T30이냐? 오 목도리 구축이네 점점 좋아 버텨라 이 상태로 내가 잡아줄게 쏘면 맞을거야 잠깐만 얘가 만약에 앞으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안 움직이네 점점 초기하다 가필없고 이빨아 얘가 더 무서워 피가 더 많아 습 여기서 한번 들이대겠지? 그렇지 어! 아 어차피 안맞았네 아아 천천히 봐봐 아 이거 내가 못잡는데 나잇샷 나잇샷 얘 이건 내가 못잡어 잡아야돼? 착압인데? 어떻게 되겠지? 심호흡을 하고 어허 맞아라 부탁한다 내 탱크야 한번만 분명 얘는 직사할 줄 알고 그는 기다릴거야 그렇지 블라인드 샷오라도 맞았어요 원래 이미 쐈기 때문에 왜 183이면은 이긴건가? 한방에 죽을텐데 반통나서 엄마 빈잼 들어갔네 10초만 아 T30이 샀겠다 오우쒸 뭔 놈이다 이 문제가? 아 이거 그냥 마무리한다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오우쒸 잡나? 한방 데미지인데 다들 빠앙 안받네 아씨 멋있게 게임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아우야 우리판 못맞췄어 어예에잇 멋지게 잡을려고 했는데 피날레가 안되네요 나쭈어 죽어라 그냥 야 죽어 직사 받고 죽어 직사 맞고 죽어 빨리 앙 아깝네 단량은 좀 나았죠? 5만원 벌었으면은 4000딜 안됐네 3800이면 뭐 반올렴하면 4000딜이네요 나도 킬다리인가 이거 1750 1093 158 840 840 뭐 걔도 체면값은 했네요 철갑탄을 쓰는 보람을 찾았죠? 이거 아니면 철갑탄 언제 써요 이거 철갑탄이니까 이길 수 있었던거야 그리고 아버지 잘했어요 나 이거